조선일보의 김대중 전주필 그 가장 많이 읽힌 글입니다 전문을 그대로 공유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런 논평을 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와 제 자신이 다르게 보는 부분은 서로 다른 상황 진단과 전망에 기난박합니다 칼럼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임의로 작은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좀 쉽게 그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 대통령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에이전트였다 대형자였다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행보와 인사를 보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뒤에 좌파 정권을 움직이는 어떤 상위의 실체 또는 원탁회의 일종의 최고 멘토그룹 같은 것이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전 유능과 무능과 불렁사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군가 그에게 주입해 준 대로 각본을 읽고 이를 수행해 나가는 대역배우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쓴 적이 있다 퇴임의 문턱에서는 그는 대통령으로서 능력도 존재감도 입증하지 못했다 두 번째 토픽입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후보 이재명입니다 김대중 전주필의 주장입니다 좌파 정권 배후의 실체에 대한 나의 의구심은 이번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실 이재명 지사는 비록 여론조사상에서 약한의 우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좌파의 전폭적이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는 없다 그들이 생각했던 차기 후보들이 성추행과 자살과 범법행위로 줄줄이 퇴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으로 좁혀지긴 했지만 그간 그의 돌출력 사고의 행동으로 보아 그가 어디로 튈지 몰라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그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그가 패배하는 경우 좌파 30년 집권의 야망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고 우파의 적폐청산에 의한 좌파의 계멸까지 걱정해야 했다 다음 세 번째 답병입니다 고민 끝에 이재명으로 정리한 뜻 좌파 집권 세력은 결국 이재명으로 가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 첫 증거가 유동규에 대한 기소에서 배임 혐의를 삭제한 검찰의 안면 몰수다 유동규에게서 배임을 빼면 이재명을 수사할 수는 없다 이 정권은 특검은커녕 수사조치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에게 한마디로 안고 없는 찐빵 전원책 변호사의 표현이다 안고 없는 찐빵이나 먹으라는 소리다 한 법조계 인사는 아마도 유동규는 나는 혼자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왔을 것이다 사건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재명은 순식간에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배임 삭제 결정으로 검찰의 존재 의미가 추락할 것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다 그것을 알면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선 것은 검찰 자체의 결정으로 볼 수는 없다 수천억을 먹고 미국으로 튄 남욱이라는 이름의 변호사는 검찰과 그 어떤 거래 없이 재발로 들어올 리가 없다는 것의 상식이다 검찰은 언론의 휴궁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그를 공항에서 체포했다가 하루 만에 풀어줬다 기세등등한 그런 기자들에게 커피 한잔 사겠다고 희죽거렸다 뒷거래의 냄새가 나도 너무 난다 도대체 이런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네 번째 토픽입니다 특권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전주필의 주장입니다 이재명으로 가기로 오다가 떨어진 이상 이제 하수인들이 할 일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다 이재명을 보호하려 모든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조직을 가동하는 것이며 검찰의 배임 삭제는 그 보호막 가동의 핵심 신호탄에 해당한다 그들은 결선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은 경쟁자 이낙연 측의 자존심도 억질로 꿀리고 있다 앞으로 이재명의 독서는 끄리김 없을 것이다 여건의 이재명 구하기는 성성장구할 것이다 국민의 분노쯤은 아랑곳하지 않기로 한 모양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탑백입니다 국민들 저항이 관건이다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좌파 정권의 독주 독재에 대한 반발 내지 분노다 전체 검찰은 친녀바 검찰의 막가파식 안면몰수와 몰상식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쪽을 지지하고 반대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로서의 법치와 준법정신에 대한 법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는 어디까지가 한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 어느 나라에건 정권 말리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게 마릅니다 여권 정치조직 내부에서도 굉장히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집권정의 행포가 도를 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온갖 탈법 불법적 무리수를 남발한 상황은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전 주필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그런 논평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반발에 관해서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익숙한 공직사회와 한국사회는 지금의 공직사회나 한국사회가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주필이 잘 알고 익숙한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사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같은 한국사회이고 같은 한국사람들이지만 마치 죽어지내기로 작정한 듯한 모습이 바로 지금의 한국사회이고 한국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신의 안의와 이익 때문에 입을 열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바로 그 부분이 김대중 전 주필과 제가 보는 그런 시대에 대한 인식의 격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는 최종 심판은 국민의 몫이 아니다 김대중 주필은 최종 심판의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몫이 아니다는 것이죠 김대중 전 주필의 주장입니다 최종 심판은 국민의 몫이다 원래 선거라는 것이 상대적 선택이다 이 정당이 저 정당보다 낮고 이 후보가 저 후보보다 못하는 식의 판단이 작동한 것이 선거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가 위태롭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나라의 정체가 흔들릴 때 국민은 거저 이것이 저것보다 낮다 못하는 식의 단순 비교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국민을 허수아비로 보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 선거는 절대적 선택이 된다 이것이 김대중 전 주필의 결론인데 제가 좀 다르게 논평합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최종 심판은 국민의 몫이다는 것은 바로 평화시의 당진이 거래해야 된다는 일종의 당위론입니다 마땅히 거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론도 만들 수가 있고 선거 결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당 사람들입니다 여론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선거 결과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김대중 전 주필이 다른 상황 인식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최종 심판은 국민의 몫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종 심판은 국민의 몫이 아니다는 것이죠 최종 심판은 국민의 몫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는 거지만 현실은 최종 심판은 국민의 몫이 아니다는 겁니다 당위와 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것과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의 차이 미래에 대한 전당의 차이에 따라서 시국 전당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부정선거와 부정선거 주도 및 부역 세력의 어마어마한 것을 직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법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여론이든 선거든 모든 결과를 주무를 수가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한국 언론인들이 강구하고 있는 점은 비극이라도 너무 큰 비극입니다 또한 오판이라도 너무 큰 오판입니다 김대중 전처필의 주장에 대다수는 제가 동감을 표현하면서도 최종 심판은 국민의 몫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의 공정성이 갖고 있는 심각성을 얼마나 가슴철들이 느낄 수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시국 인식과 전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조작할 수 있고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외침을 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야 되죠 당이론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이 지금 한국 위치한 딱한 상황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